자 5월달에 치루어진 4월 학력평가에 관련된 주요문학 해설강의 시작할 거고요. 다시 한번 전 또 해설강의 진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? 정말 여러분들이 해설강의를 통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하려면 밑작업이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깨끗한 시험지 잘 뽑아 놓으셔서 각 지문에 해당하는 모르는 단어는 뭐였었는지 해설지 보시면서 해석은 털린 데가 없었는지 잘 점검하시고 해설강의는 현실적으로 들어야 돼. 나 현실적으로 해설강의 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모든 걸 현장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. 나였어도 이거는 좀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에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가감없이 들을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밑작업하시고 가지고 가야 될 것과 버려도 될 것들을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. 알겠어요 여러분들? 자 그 정도를 작업하신 다음에 21번 얘기를 좀 할 거고요. 각 유형별 메인 인트로 부분 그러니까 유형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유형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번에는 설명을 드리진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를 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. 해당하는 유형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해당 문제의 앞부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됐죠? 자 그럼 출발합니다. 자 일단 21번 밑줄함치고 의미는 여러분들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글 읽기 중요하다 했잖아 얘들아. 잠깐만 이거 근데 그래도 필기 한번 잠깐만 할까? 다른 거 말고 얘들아.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안 지운 상태에서 냅둘 것 같은데 글 읽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해석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랬다니까 두 가지가 의식적으로 좀 잡혀야 될 게 글 속에 등장하는 소재 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수준의 성격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시고 그게 이어지는 문장과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한 문장 간의 연결 즉 재진술을 어느 정도 잡아넣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 물어볼 거고요. 그리고 분명 제가 뭐 항상 저는 수업 이렇게 하잖아요. 난이도가 올라가는 순간 무엇을 너네한테 물어본다? 소재를 하나 주지 않죠. 소재와 또 다른 소재 둘 사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 이걸 파악하시는 부분이 되고 나서 얘도 역시나 재진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런 거 물어본다 했었습니다. 됐지요? 다만 이제 밑줄함치고 의미는 밑줄 주변 신호를 잘 신경 써라. 밑줄은 몰라도 되니까 이런 얘기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는 쉬운 거 나도 알아.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. 하지만 네가 글을 진짜 제대로 읽었는지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 좀 비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.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보세요. 자 가봅니다. 자 현장이었으면 했을 것 같은 행동들을 쭉쭉쭉 얘기하겠습니다. 자 일단 첫 문장 딱 보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 글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재 하나와 또 다른 소재 사이에서의 어떤 관련성이나 관계성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올인원 수업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제 모든 수업에 가장 근간이 되는 수업이잖아. 그냥 가장 중요한 수업. 그러니까 봐봐. 뇌가 불이 들어와요. 끝. 이게 아니고 언제 뇌가 불이 들어오냐면 우리의 예측된 현실이라는 것과 실제 현실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그때 우리의 뇌가 삥 하고 불이 들어온대. 그럼 뭐가 남아야 돼? 관계가 남아야 돼 얘들아 관계가. 진짜 정말 정말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진짜 왼 주어동사 그리고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일 수도 있지만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정말 제가 수십 번을 했죠. 예를 들어 이게 일상의 대화가 아니고 학문적 그리기에서 봐 When I play basketball I feel happiness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농구를 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. 그럼 뭐가 남아야 돼? 행복해 이게 남아야 돼? 농구 이게 남아야 돼? 아니야. 농구라는 소재와 행복이라는 소재 이 둘 사이에 관련성이 남아야 돼. 농구를 플레이할 때 그때서야 나는 행복해지는구나. 농구 때문에 행복해지는구나. 라고 하는 일종의 조건을 나타내는 왼두 신경 쓰셔야 라고 그러죠. 그러면 저라면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읽힐 거냐면 첫 문장은 난 이렇게 준비하겠다. 우리의 뇌가 빛이 삥 하고 들어온다고 그냥 들어오니? 이럴 때야. 우리의 예측의 현실 과 실제 현실 이 둘이 어떨 때? 딱 하고 매치 맞아떨어질 때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나는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명확한 글 읽기의 기준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문장끼리 연결하실 수 있었어야 되죠. 그치요? 이 문제는 만약에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첫 문장 형화편 쳐도 될 만한 놈인 것 같고요. 자 나머지 좀 갑니다. 자 그러니까 우리 뇌는 올바르기를 좋아한대. 난 이것도 어떻게 읽히는지 아니 얘들아? 뇌가 그냥 올바르기를 좋아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측한 것과 실제가 맞아 떨어지기를 좋아한다는 소리 아닐까? 그렇게 읽혀야 된다고. 그때 뇌가 삥 하고 불이 들어온다고. 계속 우리는 또한 뭐는 싫어한다 라고 얘기했냐면 어 틀린 걸 싫어한다 그랬고요. 그 다음에 우리는요 feel threatened 위험을 당한다고 그랬었어요. 언제 위협을 당한대? 언제 위협을 당한대?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 타이트 프리딕션 어떤 뭐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고정관념이 있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측이라는 녀석이 실제 그게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대. 아 그렇구나 라고 읽고만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럴 때 우리가 위협을 느낀다니까. 그러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. 따라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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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잡아서 봐주세요. 다시 얘와 얘가 뭐 할 때라고 그랬었다고? 서로 뭔가 매치하지 않을 때래. 즉 매치하지 않을 때.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을 때. come true 되지 않을 때. 예측과 실제 true가 come 되지 않을 때. 그때 우리는 뭐 한다고? 아 우리는 위협감을 느낀다고요. 괜찮아? 자 요런 느낌으로 계속 읽을 수 있었냐는 거거든. 자 전문가 나왔고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학생들한테 물어봤지. 그러니까 백인과 아시아 대학생들한테 요청을 한 거죠. 뭐 하라고? 라틴 쪽에 있는 학생들과 한번 상호상경 해보라고 했대. 근데 이 라틴 쪽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고용받은 학생이야. 어떤 연기자로서. 바이러 리서처들에게.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실험을 하는구나.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려지니 아시아 백인 얘네들은 피실험자. 그리고 라티노 이 사람은 연기. 가짜로 하는 연기. 계속한다. 라틴 학생들 중에 몇몇은요. 뭐 portray themselves as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아 내가 말이야 사회적 지위가 높아라고 묘사를 했대. 뭐 아빠는 법률가가 엄마는 누구고 등등등등등등등등.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요. portray themselves as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묘사했대? 저는요. 사회 지위가 좀 낮아요. 라고 했대. 뭐 이런 부모들. 리서처가 뭘 발견했냐면 when participants interact with the Latino students. 자 뭐 할 때 참가자들이 라티노 학생들과 소통을 한 거야. 근데 후 누군데? 잘 사는 친구들이죠. 이 친구들과 소통을 했을 때. 그리고 and thus challenge American stereotypes 라고 되어 있었죠.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것의 챌린지라고 하는 걸 했을 때. 그때 그들은 반응했대. 생리학적으로. 마치 모인 것처럼 야 이거 위협인데? 라는 것처럼 반응했대. 얘들아 봐봐. 이 내용이 함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아니 결국엔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냐면 이 관점으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. 문장이 좀 길어지거나 어려워져도 충분히 이렇게 읽기만 여러분들께 게임 끝나는 거거든. 너가 한번 얘기해봐. 봐봐. 리서처들이 발견한 거. 백인 학생 그 다음에 아시아인 학생이 라티노와 소통을 하는데. 근데 이 라티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었지? 되게 부유한 사람에서 태어나온 거지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였었다고.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. 이 말. American stereotype이라고 하는 것에 챌린지를 걸어버렸대. 난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 또는 예상치 그게 어그러진 거지. 매치하지 않게 되는 거. 챌린지하는 거. 또 여러분들 챌린지에 도전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이의를 제기하다. 의문 시대다. 난처하게 되다. 이 느낌이라니까. 그때 아까 원한다고 그랬었어. 아 지금 실제와 내가 예측한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이 지금 완전 어그러졌을 때 나는 이런 걸 느낀다며. 그래요. 그러니까 아 이들은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한다고? 뭔가 위협받은 것처럼 항동한다고. 막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고 심장이 뭐 심장의 활동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. 지금 계속 같은 말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. 다 같은 말이지. 기준만 명확하면. 하나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.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뭐 할 때 뭐가 됐냐는 거야. 챌린지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반응하더라고.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 아니면 예측 이게 챌린지 됐을 때 그때 이러하게 생리학적으로 반응한다고. 뇌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거지. 우리 뇌가 결국 우리의 모든 생리학적인 걸 다 담당하는 거니까. 이러한 인터렉션이라고 하는 거에서 참가자들이 학생들을 봤어. 이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Violet is straight type. 또 나오네 얘들아.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straight type이라고 하는 것과 위반되는 걸 본 거야. 근데 그 사람들의 참가자들은요. as less likable. 아 나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라고 하더래. 지금 이거 이해되니?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봤대. 근데 이 학생들이 누구냐면 Violet is straight to stereotypes이야. 이게 아 이건 별로 좋지 않다.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한 것과 지금 엇나가는 거라고 묘사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겠죠. 계속 가볼까요? 이런 방식으로 스티로타이프 that are descriptive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. 기술적인 쓰는 거 얘기한 거거든. describe 이것이 쉽게 프리스크립티브래. 프리스크립티브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부의단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prescribe 규정적인 거 이거 했거든요. 자 근데 뭐 이거는 약간 해석이 좀 붕 뜰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약간 좀 있어 보이게 썼으니까. 근데 다행인 건 그 현상은 입증이 되길 나름대로 신경과학적 설명이 있다. 라고는 걸 얘기했대. 그러면 결국에 OO이 밑줄이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냥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가 그냥 밑줄로 나오시면 되는 거겠네. 그러니까 밑줄 자체에 대한 의미 잘 모르셔도 되니까 아 그냥 이 현상 그대로 나왔던 거 그대로 그대로 가시면 된다고. 바뀌는 것도 없고. 그럼 뭐와 관련된 내용 나오시면 되는 거야? 아 예측과 실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뇌가 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게 안 맞아 떨어지면 어 뭐야 이게 어 왜 이러지 이게 라고 하더라. 이 얘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네. 자 선지 보자. 자 1번 선지요. 우리 뇌는 뭘 선호한다? actual reality라고 하는 것을 얘보다 선호한다. 여러분들 prefer A to B 이런 거 보이셨어야 된다. 얘 완전 개소리인 거 알겠지 얘들아? 얘보다 얘를 선호한다는 나온 적도 없죠. 우리는 둘이 맞아 떨어지는 걸 선호한다고 했어야 되죠. 관계를 완전 잘못 썼네요. 자 2번 선지요. 인간은 뭘 부인하려고 하는데 스테레오 타입된 걸 부인을 왜 해? 이거와 맞아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지. 그치? 얘는 약간 좀 반대 해결이 느껴지네요. 이걸 왜 부인해?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. 지가 기대한 것 쪽으로. 3번은요. 아 진짜 부인하는 화이팅이다. condition to. 뭐 하도록 조건화 되어 있다. 얘들아 뭐 하도록 조건화 되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야. 뭔가 종속되어 있다는 소리야. 부인단 아시는 분들 뭔지 알지? 제가 파블로프의 개 설명 들었잖아. 봐.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보면 개한테 먹이를 주는 과정에서 계속 종을 한 번씩 쳐주지. 그리고 먹이 주고. 종 한 번 치고 먹이 주고. 그랬더니 이걸 수백 번을 강화했더니 reinforcement 강화한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종만 쳐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.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개가 종소리에 조건화 되어 있다. 즉 종만 울리면 개가 반응한다.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야. 영향받는다고. 그럼 인간은 뭐에 영향받는다? 뭐에 조건화 되어 있다? 종속되어 있다? 피하려고 한다 사람들. 어떤 사람들? 아 뭔 개통화 될 소리야. 닮은 사람은 피하려고 한다. 그러면 저는 정우성을 피해야 되겠네요. 미친놈 아니야. 미안합니다. 미친놈. 왜 이래. 4번이요. 우리의 뇌는요. 싫대요. 뭐 할 때 싫다라고 얘기했다고? 아 또.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게 소재와 또 다른 소재 사이에서의 관계는 진짜 잘 봐두세요. 이 문제는 그나마 해석이 쉬웠으니까 그렇지. 나중에 어려워지면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을 엿을 매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자 뭐 할 때 뇌는 싫다 그래? 지 기대치 예측과 벗어날 때나 반할 때. 이럴 때 싫어요 하더라고요. 됐죠? 5번은요. 만족스럽지 않을 때 뇌는 작동합니다. 더 기분 좋게. 뭐 미친놈이죠 이거. 지금 뭐 할 때 뭐 한다고 그래야 돼? 예측에 벗어날 때 뇌가 어떠냐. 이 인과관계가 돼야 되는데 만족이 될 때.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않을 때 뇌가 어떻게 된다. 이 몸뚱가 좀 소리야.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. 인과관계 그대로 맞아떨어지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네. 관계가 중요하다. 웬 무시하지 말고 명확하게 풀고 싶으면 뭐 할 때 뭐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 설정을 좀 하셔라.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